라라랜드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목살 김치찜이에요 여기 목살도 들어가 있고 순두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두부 그리고 김 광천별맛김에 곱창김 가지고 왔고 계란밥 가지고 왔어요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여행 갔다 왔는데 체감 살이 한 2kg, 3kg 찐 것 같아서 오늘만 좀 많이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좀 식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몸무게가 지금 역대급을 찍었네요. 빨리 먹어볼게요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까지만 많이 먹고 여러분, 네오플렘 이거 7종 세트 공구하니까 많이들 구매해주세요. 이렇게 귀엽게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받아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우드 받침도 있고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.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.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. 어, 매워. 저거 전에 같이 먹었다가 근데 이제 여기 먹었을까? 이게 오늘이 또 한잔일에 혼자서는 먹었을까? 진짜 많이 먹었어요... 근데 여러분들은 안 먹었을까? 너무 맛있지만 그릇이 좀 좋아. 진짜 행복했음... 망고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여행 갔다가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실신했어요 쫄깃한 편이에요 매콤해 고춧가루 너무 짙다 으앙 돼지 아 크 으핳 어 비버 아 조용하지 않습니까? 이 냄비 너무 먹기도 좋고 예뻐요 너무 맛있다 이 냄비는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 냄비는 너무 맛있고 이 냄비는 너무 맛있었어요 지영이 너무 맛있다 죽을때는 고추냉이가 달아주는데 이 냄비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고추냉이가 나왔던 거 같아요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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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중독독독독 오뎐 소스 내장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기곽으로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잘 먹어요 요리하니 먹방이 너무 맛있어였어요 단묶음과 쫄깃한 WITHIN 양념장은 고춧가루가 전혀있어요 돼지고기를 볶아줘서 와우 양파! 맛있다 쌀떡urp 소스가 바닥에 짭조름없는 거에요 이 맛은 매콤하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계란하고 맛도 보기에는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바삭하고 쫄깃하고 잘 어울렸어요 고소하고 수는 안쪽으로 먹어도 좋지 않죠? 고소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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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고소하고 매콤하고 지쥬한 맛은? 고소하고, 고소하고, 고소하고 싶어요 와... 매운데 맛있다 쫄깃쫄깃한 맛 너무 맛있어 아삭한 향이 너무 맛있다 어니깄다 마늘에서 먹는 rzeczy 달달한 냄새로 바삭해요 오징어는 적당한 맛이 바뀌었군요 간장에 부족한 맛 가만히 먹을 수 있는 식감이 좋아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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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양념장도 마우스 소스에 단무지는 고소하고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주 매운 김치찜? 김치찌개? 이게 찜 같기도 하고 찌개 같기도 한데 정말 매웠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목살이 진짜 좋은 게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들야들하고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순누부 역시 신의 한숨 그리고 김이랑 같이 싸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최고 오늘 진짜 최고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식단관리 진짜 할 건데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네오플렘 이거 아직도 공구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정말 좋은 가격이 10만 9천원 구성품 다 좋고 제품도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